일본 정부가 지난 2월에 니가타현이라는 곳에 있는 한 섬에 광산이 있는데 그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천했습니다. 이 광산의 이름은 사도광산이죠. 최근에 유명해졌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노동자 수천 명이 강제 노동이 돼가지고 큰 고초를 겪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정부가 등록에 반대하고 있죠. 이것은 유네스코가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 여름에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일본 측 보도를 보니까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암초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오늘 러시아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세계문화유산 등록은 21개 국가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심사국들의 전원일치로 판결하는 게, 결정하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물론 3분의 2라고 하는 규정이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는 전원일치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러시아가 바로 그 심사국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러시아의 이해를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암초인 이유는 바로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최근에 침공했던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최근에 일 따라서 내놔가지고 양국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최근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도 금지를 지켰고 주일 러시아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 8명도 주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을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고요. 사실 대사관 직원을 주방했다는 게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러시아하고의 외교를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쫓아내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교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의 연장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외교를 버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기시다가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많이 좀 오히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기시다도 자신이 결단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이번에는 오히려 좀 결단력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외교 음치. 외교 쪽으로 약간. 외교 음치요? 네. 문제가 되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러시아하고의 외교를 그렇게 그놨다라는 나라가 많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역시 기시다가 그런데 외상글을 5년 가까이 했는데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기시다 정권이 좀 오바를 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시 선거가 7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기사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심사국들한테 사도강산 문제에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21개 국가 전부 다 보냈겠죠. 그랬는데 그중에서 절반한테만 답변이 오고 또 심지어 러시아한테는 아예 답변이 오질 않아서 절반한테만 답변이 오고 러시아한테도 아예 답변이 오지 않아서 아주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러시아가 그걸 쉽게 해줄 리가 없죠. 러시아는 그럼 편지 자체를 열어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은 분이 있고요. 모든 일본의 그런 외교적인 제스처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게 러시아이거든요. 좀 이따가 이야기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좀 밉지만 이럴 땐 또 화이팅입니다. 물론 일본이 심사국들의 설득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도 되니까 우리 정부도 좀 방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신문은요. 마인디치 신문인데 이 마인디치 신문의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일본의 두통거리가 늘어나서 마음을 졸이는 나날이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쌤통입니다.